오늘 영국이 미국의 제조사 머크가 개발한 경고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. 영국 공영방송사 BBC는 영국이 이번 11월에 48만 회분의 치료제를 받을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영국의 이약품 및 보건의료제품규제청 MHRA는 이 경고용 치료제가 전세계 사람들의 코로나19 치료를 매우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머크의 경고용 치료제는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이내 1일 유예의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가격은 5일 7일 1회분 기준으로 700달러 수준,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. 제약사 머크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입원 및 사망률을 50%가량 감소시킨다는 중간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는 3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에서도 몰누피라비르의 안전성과 품질 검사 후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며 승인 여부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미 정부는 몰누피라비르가 승인될 시 5일치 1회분 기준 170만 회분을 구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한편 이와 같은 성공적인 행보에 따라 머크사의 주식 또한 지난 수십 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또한 머크는 세계 저소득국가 105개국에 한정해 치료약 복제를 무상으로 허용한다는 발표와 함께 지난달 28일 올해 말까지 천만 회분을 제조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두 배 이상의 제조량을 보여줄 것이라는 포부를 발표하며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.